이겨멘 로블럭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잘 있어요 어떤 거 먹을까? 코카콜라 내가 먹었지 오늘은 저희 집을 가기 위해서 저희 집 이사했잖아요 아시죠? 뭐? 들어오세요 저희 집 아파트로 가는 건데 아파트 저희 집으로 가는 건데 저희 집 아파트입니다 엘리베이터가 되게 크고 좋네 아 그쵸? 저쪽 저쪽 네 아이고 저희 집에 가면 저희 집이 또 100층에 있거든요 어휴 집이 좋으시네 어휴 아 저희 집 옥상이에요 옥상 어휴 피자 너무 좋다 옥상에 피자가 있네 네 여기서 먹을 수 있고 오 국가콜러들이 주네 네 아이고 식사 좀 하고 갑시다 저희 집 엘리베이터 타고 저희 집 가려면 한 한 시간 정도 걸리니까 좀 끼니 좀 때워야 돼요 네? 아 저희 집 아파트가 좀 넓 좀 커가지고 아니 한 시간이면은 다른 지역에서 서울까지 갈 수 있는 시간이에요 아 그쵸 좀 지루할 수 있으니까 이거 밥도 먹고 혹시 이거 혹시 엘리베이터가 아니라 비행기였나요? 아니요 엘리베이터에요 자 이제 또 시간이 꽤 걸리니까 우리 피자로 이행시 잘하는 친구한테 코카콜라 증적해 드리겠습니다 자 피자로 이행시 해보세요 리아님 피 저 예? 피 피로 물든 이 사회가 너무 잔인한 거 아니야? 뭐지? 자? 자유롭게 하늘을 난다 뭐야 무슨 사회를 풍자하고 있어 음 뭐죠? 자 이거 뭡니까? 문제 맞출게? 엘리베이터 이용 승객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마이크 제작자의 이름 같은 거야? 어? 그런 거 뭐 모르겠어 이게 뭐야 뭐 문제를 맞춰야지 집에 갈 수 있는 뭐 그런 건가? 야 너의 집 가는 거 왜 이렇게 어렵냐? 어 그 글쎄 좀 나도 의외네 자 어쨌든 문제를 맞춰야지 집에 갈 수 있고요 문제 틀렸습니다 자 다음 문제 맞춰야 될 거 같아요 어? 뭐야? 어? 어? 뭐야? 왜 게임이 있냐? 좀비다 좀비 아 좀비 때가 나와 왜 무섭게 좀비끼리 싸우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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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비 좀비가 나오네? 엘리베이터에서 아 이런 이런 이렇게 약간 좀 느긋하게 즐길 만한데 좀비 이행시 부탁드립니다 좀비 좀비 어 조 좀 어? 비 비 비 비 비 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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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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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뭐야? 아 이거 공 피해서 외주 타기 하는 거다 아 외주의 주차 타지 못했다 오케이 나 피했고 끝에 뭐가 있다 분명 어? 아 아 물에 빠졌다 아 쿠키가 있다고? 어 못 빠졌고 쿠키를 찍는데요? 나도 한번 외주 타본다 나도 거기 타왔다 아 뇨뇨뇨뇨뇨뇨뇨뇨뇨뇨 뇨뇨뇨뇨뇨뇨 뇨뇨뇨 아 이노멘 뭐야 천국인가봐 돈 떨어진다 돈 줄어라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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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이다 돈 주울 수 있는 거 맞아? 아 주울 수 있다 어 돈 늘어난다 오 천국이야 천국 돈 늘어놔 옆에 달러가 너무 빨라서 먹기가 힘들어 맛있다 맛있다 우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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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 여러분 돈 얼마 있어요? 저 2,100이요 저요? 어? 어? 하여튼 거짓말 거짓말이죠? 거짓말로 설명씩 부탁드립니다 장롱 거 거 거 거지같은 놈이 짓 진짜로 진짜로 진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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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 안된 소리라고 아 죄송해요 못하겠어요 괜찮은 말이네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좀 어려운 걸 드렸네요 제가 좀 쉬운 걸로 드릴게요 접착제로 부탁드립니다 뭔 소리 접착제가 왜 나와 입 접착제로 붙여주기 바랍니다 아 이게 또 뭐야 앞에 알이 있어 오? 나도 알 갖고 싶어 알죠 알이 아니고 감자래 감자 페이투? 어 감자래 이거 감자처럼 생기긴 했네 자 어? 리아야 너 닮았다 진짜 똑같이 생겼다 와 와 리아랑 얼굴 사이즈 똑같아 이거 봐봐 리아의 숨겨진 가족일지도 몰라 아니 근데 왜 뜬금없이 감자룰이나 엘리베이터 배면서 어? 그러게 집에 가고 싶길래 뜬금없이 초코 찍고 줬어 어? 뭐야 뭐야 또 문제야 또 퀴즈인가 또 문제야 근데 여기 정치 좋다 정치 봐 뭐죠? 그러네 뭔데? 2 1 땡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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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 나도 참여 시켜줘! 이거 파란색이다 파란색! 파란색이야! 어째서? 노란색이야! 노란색인데? 이거 쉬운데? 이거 못 깨는 사람이 있을까요? 파란색이야 파란색! 파란색이야! 노란색인데? 노란색이야! 뭐야? 내 감자랑 얘기나 해라. 안녕 감자야? 오늘따라 오동통한 게 포테이토가 되기야. 안쓰..만쓰는게구나? 아유 노란색만 나와! 노란색 식기 싫기가 안 해. 쉽게 쉽게. 쉽게 쉽기가 안 해. 진짜 가운데만 계속. 와 저 사람 스릴 즐기는데? 파란색 있다가 점프하는데? 1초만에? 나도 한 번 해볼까? 하나 둘 셋! 아 나 떨어졌어! 아 떨어졌다! 바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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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보네. 이거 다 하니까 뭐 졌어? 바보네 바보네 바보네. 아니? 그냥 색깔 맞추는 게임이었어. 구독! 뭐지? 버튼을 누르면 안 될 것 같은데. 뭐야? 잘가. 잘가. 뭐야? 부럽다. 난 노래를 꺼버렸어. 잘했어. 친구다. 우리 친구 바깥에서 지금 우주에 와있어. 여기가 달이라는 곳입니다. 얘들아 드디어 우리 집에 왔구나. 우리 집에. 얘들아 빨리 독도 찾아 독도. 독도? 어. 대한민국이 어딘지 찾자는 거야 지금? 대한민국 찾아 빨리빨리. 와 근데 바다 되게 넓다. 여기가 바로 파랑면이라는 곳입니다 각하. 그래? 자 우리가 지구를 점령하러 왔다. 자 그러면은 얘들아 다음 맵 보고 이 엘리베이터도 나가자. 그래. 너네 집 안가? 우리 집 못 갈 것 같아. 우리 집 가자 그럼. 층수가 랜덤이네. 그래 네 집 가자. 미혼의 집 가기 버튼. 눌렀다. 그래 미혼의 집으로 갈 거야. 야. 우리 집이 좀 힘들어. 뭐야 뭐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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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리아네 집 가자 이번엔. 리아네 집. 야 리아네 집 가자. 우리 집 갈게. 우리 집 좀. 좀 약간 좀 유별난 거 알고 있지? 유별나? 응. 알았어 한번. 너네 집 인테리어 기대가 된다. 아 우리 집 좀. 아 근데 집에 엄마 계실 텐데. 그럼 인사드려야 돼. 알았어 알았어. 내가 공손하게 인사드릴게. 어머님 계시면. 어머니. 아이고. 리아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어머니. 아휴. 아휴. 오늘. 어머니 어디 가셨나 봐. 네. 리아야 너희 방은 어디야? 어. 어. 간식을 주시네. 아이고. 리아네 어머니 간식을. 이렇게 과자를 주셨네. 좋아요. 요로네 집 가가지고. 같이 놀자고 하자. 요로야. 요로야 놀자. 요로네 집이 여기 어떤 거 같은데. 250. 어 여기 있네. 요로네 집이 여기 있다. 요로야 놀자. 여긴 여전하구나. 아휴. 아이고. 요로네 집은 여전하네. 여전히 점프 맵이네. 아이고. 요로네 집이 원래. 좀 보안이 철저하다고 소문이 났었거든. 이렇게 점프 맵을 해야 되는 거구나. 위에 요로로가 있을 거야. 요로야. 빨리 나와. 장난치지 말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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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야 놀자. 하하. 요로로 어디 있는 거야. 아이고. 요로네 집은 역시 특이하다니까. 자. 이거 지금 보니까. 햄스터 집 같은데. 햄스터 집. 요로로가 약간 좀. 음. 쥐 같긴 해. 맞아. 좀. 찍찍거린달까. 토끼라서 그런가. 요로야 놀자. 숨어있지 말고. 뭐야 여기. 쓰레기통이야. 이거 뭐야. 여기 쓰레기통이 있는데. 여기를 들어가면 되는 건가? 어. 아이고. 요로네 집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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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로 어딨어요? 요로 어딨어요? 어. 여기 뒤에 비밀문 있어. 거짓말. 어? 요로로가 아끼는 쿠키들이 여기 있네. 다 훔쳐가자. 요로로가 이거 모으는 거래.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집 가자. 진짜 우리 집이야? 어. 이제 우리 집 가서. 편하게 이제 쉬자. 애들아. 좋아. 좋아. 응. 우리 집에는 고양이 네 마리가 있거든. 좋아. 그리고 우리 집에는 컴퓨터가 두 대도 있어가지고. 같이 게임도 할 수 있어. 같이 최신형 컴퓨터로. 같이 게임하면서 놀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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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자. 아이고. 우리 아버지 셔. 안녕하세요. 아. 지옥. 이러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어디 가셨어. 우리 아버지가. 뭐야. 이거. 위험한 거 아니냐. 너희 집 지옥이야. 어. 그런가 봐. 아버지 여기 타셨어. 아이고. 아버지. 이겸은. 자. 어쨌든. 애들아.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 우리 집하고. 니네 집 놀러 갔는데. 진짜 재밌었다. 그치. 응. 어쨌든 여러분들. 엘리베이터에서. 저희 집을 찾아보세요. 어. 진짜 저희 집이 어딘지 모르겠지만. 알았더니 여러분들. 안녕히 계세요. 이거 뭐냐. 안녕. 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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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좋아요. 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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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뇽.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